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먹을것은 맛남시킨의 후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아 그냥 빼놓을까 아 이거 묻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모르겠다 자 이거를 좀 뒤로 빼야죠 아 좀 내릴까 어 쩌 어 괜찮네요 이정도 보이면 됐지 좋았어 맛남시킨의 후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맛남시킨에 후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아 모양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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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 샐러드 샐러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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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인 1닭이요 딱 그정도 가능하잖아요 딱 한 닭 하나정도 아 이거요 에어포트 로그 아 요런것도 붙여있던데 초록색깔 뭡니까 이거 잘 안보이네 아 뭐야 아 파슬리 맞는거 같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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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서 한 1분, 2분? 그럼요. 그럼요. 어? 콜라 없습니다 그럼 하지만 지금 콜라가 있죠 올려놓을 자리가 없네 아 여기다 올려놓기 좀 그렇네 아 뭐하는 거야 아 닫아놓을 줄게 좋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뜬금없이 펩시 얘기하는 하는 얘기인데요 왠지 먹방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콜라를 일부러 여러개 가져온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은 펩시 먹고 한 번은 콜라 왠지 그런사람이 있을 것 같아 있나요? 아 그런 사람은 없나요? 아 어머 롚 퓨 롚 롚 아 퓨 롚 롚 롚 롚 롚 롚 고춧가루 어디 아프고 그러면은 안 하겠지 안 해 널 써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일같이 아 내일 좀 가야죠 움직여 아 좋았습니다 리액션을 드렸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불편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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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무슨 망통인가 사냥만 시작하면 시청자가 주는 방송 메인 컨텐츠를 하게 되면 시청자가 주는 방송 시청자분, 시청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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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뭐 할인 안 온 거 없어요 봉기가 없어가지고 느끼함을 제거해줄 샐러드를 먹어볼게요 제가 치킨을 튀겼을 거예요 아 근데 닭 지방이 있잖아요 먹어도 상관없나요? 나만 먹기 좀 꺼려지나요? 안 먹어요? 안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아프리카 구독 어떻게 해야 되나? 베비다라에 구독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했어? 저도 모르겠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뜯어먹는 게 아니라 잘라먹는다고 해야 돼 그렇게 되더라 트위치도 파트너 따면 아프리카 먹는 듯하고 아프리카도 베비 달면 방송을 못해 베비템이 베비템이 아하하하 잘 드세요 x2 만일에 가십시오 아이고 핵뿌리기 핵뿌리기 처음 만 줬던 것 같은데 진작에 뿌려놓을걸 이게 몇 개 더 퍼졌을텐데 음 가보셨어 보니 당연히 안됐죠 아니 쪽지.. 쪽지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나 오늘 다 먹어봤는데 음 음 음 음 펫솜 3셋이요 파는거요? 아니면 올려놓은거요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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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벌써 다 먹었군요 여기서 의상한 점 못 느꼈습니까 보신 분 이 먹방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신 분 있습니까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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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먹방에 물이 됐어 먹방에 물에 썰어버렸어요 아 일 먹방에서는 두 조각이 사라졌습니다 날개 아 닭다리 하나 닭다리 하나 닭가슴들 하나 없었나 스크네 문제점이 스크네 문제점이 다리 하나가 다슴산 하나가 없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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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시키면 되니까 다 부서고 다 부서고 다 부서고 다 부서고 다 부서고 아 굴력int ca 많이 먹임 한번 올려줘 오늘은 다 부서고 아쉽습니다 아 잔인한 사람들 아 내 마우스 어딨어 마우스를 찾아와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만남치킨 브라이드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녹화 종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